아 잠좋아 뭐야 이거? 아우 씨 이거 안 나가기도 잘하고 근데 이거 나가보면 어떡해 어 굿모닝 아무 일 없지? 사진이나 찍히지 마 이제 무슨 소리지? 그냥 못 본 척 해줄까? 야 이러면 어떡해 아 나만 먼저 들킨거야 그러면? 아직도 날 감을 못 잡겠어? 알죠 다 저만 모른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 너랑 나랑 만났었냐고? 너의 체온을 느낄 정도로 가까이 있었어 왓?